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눈감고 그리기 대결 누가 더 잘 그리지 한번 해볼까? 브래드 사장님 그려볼 건데 지금 진짜 눈을 우리가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시작 나는 여기 이렇게 머리부터 그려야지 그리고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가야지 맞았나 모르겠네 나 잘못 그린 것 같아 잘못 그린 것 같아 눈 그리고 가운데 나 밑에 그리고 있는 중 나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눈동자 칠하고 바로 옆에 너 하나 더 그렸어 나는 지금 난 지금 눈을 그리고 있어 지금 진짜로 우리 눈 가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코 코 밑에서 코수염이 있는 코수염 난 코수염 그리고 있어 나도 이쯤에 팔 있을까? 어? 어? 나 손이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좀 여기 또 이쪽에 팔 나는 오른 왼팔 그렸어 아 여기 옷이 어디잖아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가 나는 카라 그리고 지금 넥타이 그리고 나 완전 엉망된 것 같아 너는 어때?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완전 엉망된 것 같아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거 맞나? 나도 완전 엉망된 것 같아 나 다 그려나? 나는 망고 망한 것 같아 너 진짜 눈 가리고 그린 거 맞아? 응 나 다 한 것 같아 눈 떠볼까? 미 짠 미야 너 진짜 눈 가리고 그린 거 맞아? 진짜야? 너 진짜 눈 가리고 그렸어? 왜 이렇게 너 진짜야? 너 거짓말 하지마 아니야 진짜야 너 거짓말 아니야 야 이거 말도 안 돼 너 진짜 눈 가리고 그린 거 맞아? 응 거짓말 하지마 너 나 진짜 아니야 야 야 이봐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그려? 말도 안 돼 너무 딱 맞았잖아 좀 이상한데? 너 보고 그린 거 같은데? 아닌데? 이상하다 안 보고 그렸다고는 하는데 이건 이거는 좀 이상해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아 그럼 한 번 더 해? 청분해를 해야겠어 도롱이랑 청분해를 해볼게요 알겠죠? 응 지금 내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도롱이 눈을 가리고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하고 그리는 걸 다시 보고 있어요 지금 도롱이 눈을 가렸어 응 계속 그려 계속 그려 응 계속 그려 계속 그려 지금 진짜로 도롱이 눈 가리고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눈 그리고 또 그치? 거기다가 코 수영 그리고 그치? 어? 그거 뭐야? 그건 뭐야? 선 선? 아 또 그 선까지 그린 거야? 선까지 어떻게 맞춰서 그리니? 눈 감고 이렇게 그려? 우와 눈 감고 더 그려 더 더 더 더 더 가만 더 더 더 그치? 주머니 주머니 끝 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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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까 뭐 그렸지? 아니야 나 이렇게 가려는데 가렸는데 살짝 구멍으로 보였어 아 그러면 안되지 구멍야 이게 진짜야 이게 어쩐지 어쩐지 너 너무 거짓말하려고 했어 어 되게 웃긴다 너 나는 진짜로 정직하게 난 진짜 정직하게 그렸다고 눈 감고 이거 봐봐 친구들 이거 봐요 어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고 눈 감고 응? 도롱이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러네 도롱이 반칙 썼어 방금 용서할 수가 없어 도롱이 용서할 수 없어 아 이렇게 눈 감고 그리는 거 끝 또 호롱이 그림을 또 망치고 있어 나 깜짝거렸잖아 눈 감고 이렇게 그릴 수가 없네 내가 어? 내 인생에서 눈 감고 이렇게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치 눈 감고 그러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안 맞는 게 여러분도 한번 눈 감고 그려봐요 너무 재밌어 나 다시 눈 감고 그렸는데 너무 재밌어